유명 샌드위치 가게를 갔다가 비위생적인 행동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글쓴이 A씨는 주말 오전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집을 갔다가 불친절한 알바생들의 태도에 기분이 매우 불쾌했다는데요. 남자 한 명, 여자 한 명, 그리고 홀서빙 한 명, 총 3명이나 되는 알바생 중 그 누구도 A씨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주문한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온 여자 알바생은 결제 때부터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가 깜짝 놀랐다는데요. A씨의 결제를 마친 여성 알바생은 곧바로 샌드위치를 만들러 갔는데 문제는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제작했다는 겁니다. 해당 알바생은 매장 관리를 한 손 그대로 빵을 자르고 양상추, 치즈, 햄 등을 만져댔다는데요. 그렇게 비위생적인 행동 후 A씨에게 제품을 건넬 때까지 맨손이었다고 합니다. A씨는 나갈 때도 당연히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안 가야겠다고 분노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매장에는 역시 사장이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. 위생장갑은 기본 아닌가? 알바생 손이 세균이 내 입으로 들어간다니 최악! 진정한 수제 샌드위치다! 등의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